오늘의 신명기 27장 전체를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해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진이라. 모세와 레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 진이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유단을 건넌 후에 시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가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이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 진이라. 그의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진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진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진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진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진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진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진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지한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율법을 견고하게 그들 앞에 세우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엇으로 관계를 맺냐 하면 율법으로 혼인의 예식을 행한 것과 같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칠칠절을 지난 그 오순절에 신해산에서 그 율법을 돌판에 받았을 때 그들은 그 날을 칠칠절인 그 날을 여와와 혼인한 날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가난한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에발산과 그림심산의 두 돌판을 세우게 만드십니다. 돌판을 세우는데 그 돌판에다 석해를 바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석해를 바르느냐. 이 석해는 완전히 굳어져서 절대로 이것을 던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석해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석해를 바르게 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말한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에요. 율법은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라. 다른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를 얘기하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가지는 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서 주 여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관계 사이에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율법은 반드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진노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지나간 법이고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법이 아니라 우리도 율법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율법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건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을 주어진 것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또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겨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가 에발산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린 심산에 있는데 에발산과 그린 심산에 여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곳에 수게 합니다. 에발산의 순자들과 그린 심산의 선자가 다른데 에발산에 있는 선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린 심산에 있는 자들은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섰다. 12절을 보면 그린 심산에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자들은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색과 베냐민입니다. 또 에발산에서 그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선자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립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하며 하면서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여와 하나님이 그들과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이다. 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그들로 아멘하게 합니다. 부모를 경월히 여기는 자가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아멘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경계표를 줘서 각각의 기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경계표를 줬을 때 그것을 혹여라도 탐을 내서 옮길 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주를 받을 것을 말하고 아멘하라고 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아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인증을 하는 관계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인정해라 믿으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오늘 이 에발산에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재단은 새 연장을 대지 아니한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정말로 그 재단이 내 구태행위에 이 뿔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돌이 다듬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긴 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하고 이 연장을 대지 아니하고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돌들도 그렇게 네모 반듯한 돌이 있고 또 그 뿔처럼 생긴 아주 희한한 돌이 있어요. 손을 하나도 안 댄 돌인데도 정말 손댄 것까지 그렇게 잘 되어진 모양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 다듬지 않은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재단을 쌓게 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재물을 올려놓은 재단은 반드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재주로 만든 재단이 아닌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단은 어디에 있는 재단이냐. 에발산 위에 세워진 재단이다. 왜 에발산 위에 세워진 재단은 손대지 아니하는 돌로 재단을 쌓게 하였느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 거예요. 그러니 그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에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도록 한 이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7절을 보면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으면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아니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데 그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서 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느냐. 그거죠.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에발산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9절 말씀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말씀은 율법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율법 앞에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 율법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율법을 피해갈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 율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 자신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죄값인 피를 흘려주시고 사망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저주를 선포하는 이 에발산의 이 모든 저주들이 다 누구에게 전가되었느냐 하면 바로 번제와 화목제물의 전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번제는 에발산의 이 말 저주를 그 번제물에다가 들임으로써 이 번제물이 다 태워져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이 번제물은 향기로운 아로마라고 말해요. 왜 이 번제물이 향기로운 아로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이루신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공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모든 공의를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귀를 진멸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마귀를 진멸해서 사망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세 번째 하나님만이 단 한 분 공의 하나님 우리의 추가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번제물이 향기로운 아로마로 하나 옆에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물은 완전히 다 태워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지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써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에게 넘겨지는 부분이 있지만 번제물은 완전히 다 태워집니다. 이 에발산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제물에 의해서 다 씻겨지기 때문에 너희는 여우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화목제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같이 먹는 거예요. 백성들과 제사장이 그걸 같이 먹고 화목해지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고 함께 그것을 즐겨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에발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만나지는 건 바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서부터 다 소멸되어지고 이 율법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제받거나 참소받는 자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다 놓여주도록 이 모든 것을 하셨지만 주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그 몸에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그 죄 가운데서 그 율법에 갇힌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은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바로 그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함께 먹고 여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한 것입니다. 에발산에 서 있는 자들이 그 열두 아들 중에 누구냐면 아버지의 첩과 동치만 루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레아의 여정 실바가 낳은 아들 갓 아셀 또 나헬의 여정 빌하가 낳은 단 납달리 이런 사람이 바로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에발산에서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저주를 받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로 저주를 하게 한 것은 율법은 반드시 이 죄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는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저주 가운데 놓이고 진노 가운데 놓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가 받는 기업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를 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동의하고 재창하게 한 거죠. 뭔가를 회의를 하면 동의합니다 재창합니다 그러잖아요. 동의하고 재창한다는 것은 법을 정하는 것에 나도 똑같이 동참해서 그것을 확고하게 한 자라는 의미죠. 절대로 이 율법의 진노나 저주는 벗어날 길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으므로 저주를 받는다고 20절에 말씀했죠. 그렇다면 루베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도말에 버리시면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성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 말씀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 이것은 어떤 혈족과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피를 나는 관계 피를 나는 혈족 간의 관계에서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것이 음란한 관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내가 모셨다면 절대적으로 나는 그 남편이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우리를 피로 나온 아버지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나는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더럽혀진다면 율법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암살하거나 또는 무제한자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 내 이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한 나라가 되어진 하나가 되어진 이 통치권 안에서 이와 같이 이웃을 암살하거나 무제한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고 한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게끔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했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라 모든 자들은 율법 앞에 다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록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그들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생각들이 그것을 고발하고 변명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의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양심의 율법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게끔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내 이웃에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규례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냐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고 유대인은 한례를 가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것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그리고 어떠한 죄를 깨닫게 하는 사건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에발산에서 왜 견고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아멘하게 했냐 하면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이 말이죠. 우리 심령에 석회를 바르는 것은 마음판이 돌판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판의 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기록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여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렇다면 내 안에 에발산과 그린심산 두 가지가 서야 된다 이 말이죠. 제사장이 공의의 흉배를 앞에 붙이고 들어갈 때에 피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바로 그 공의의 십자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공의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을 노는데 그 우림이 빛이고 둠림이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그 온전하신 분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면서 공의가 되신 것을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이 여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심령에도 똑같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에발산과 그린심산 두 개가 주어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되고 그 율법 앞에 설 때는 내가 바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린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축복으로 오셔서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 그래서 그곳에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이, 유다, 요셉 이런 사람들이 쓴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유다의 지파 중에 오셨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요셉이 어떤 자예요? 양식을 나눠두는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서 있었느냐 우리도 바로 에발산의 그 저주 앞에서 율법 앞에 서는 자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린심산의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신앙의 삶에서는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성량을 받은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한 것이 내 심령 안에서는 무엇을 갔냐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로 밟는 율법을 가진 자라는 이러한 이스라엘이나 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한례를 받은 이 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마음의 한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한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확고하게 정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1.1핵도 그 율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에발산에 재단을 세우고 거기서 번져 화목제를 드리게 한 이유요. 그리고 그린심산을 세워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율법을 우리가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율법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이저 3장 24절에 율법을 몽악선생이라 라고 표현한 거죠. 율법 앞에 우리가 서서 죄를 깨닫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것을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행위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마음의 할래를 받은 상태. 그래서 바로 그 축복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 바로 그 생명으로 내가 매일매일을 살고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할 것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가 그 저주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 이것은 바로 율법 앞에 서는 거예요. 또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것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여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고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 그 길을 준비하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가 베푸시는 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27장 말씀에 에발산과 그린심산 이것이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셔야 합니다.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세겜이라는 도시 양쪽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은 도피성이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어깨, 정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정사야. 어깨, 양쪽에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있어요. 나의 모든 저주와 축복을 다 이끄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의가 되어지고 그 앞에 저주도 축복도 그분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정사, 권세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축복 받으시는 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